2. 아이스 아메리칸 3. 아이스 아메리칸 어서오세요.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장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! 동현아! 웬일이냐? 네가 나한테 거의 상담을 다 한다고 하고 아 형! 돈 내 오늘 고생했어 고마워요 뭐야? 넘사스럽게 스윗한 차라리 에이, 코 하자마자 형이 이렇게 와줬는데 당연히 스윗해야지 커피 나왔으면 힘이 나 우와, 이거 졸려 예쁜데? 자요 뭐지? 나 잘못한다고 하, 나도 저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자요 이상한데? 아까부터 나를 되게 영무고 있는 느낌이야 뭐지? 뭐지 이거? 아 시험 저 사람이 내 고민이라고요 내 고민 말을 하지 사실은 사실은 저 사장님이랑 저 사장님이 날씨로 야 그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고맙에서 섹스를? 아이 형 진짜 씨 섹스를 한 게 아니고 키스만 했다는 거야 키스? 야 키스하고 석사들고 변동법 그게 섹스야 별게 섹스야 진짜 형은 이래서 안 뗀다니까 맨날 섹스 섹스 아니 요즘 뭐 못하고 다녔어? 왜 이렇게 안 뗄나 있는 상태야? 나 최근에 했는데? 야 내가 남자분 거 본 적 있냐? 최근에? 언젠데? 엊그제 엊그제? 엊그제면 우리 집 와서 놀다니까? 아씨 들어 그럼 하고 온 거였어? 하고 간 건 아니긴 그럼? 그 새벽에 나가서 한 거야? 아니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어? 누구라? 정훈이 지나쳐 보세요 뭐? 어? 남자분 이 지하이 이 자식 이 지하이 난 이 지하이 아 왜 왜? 왜? 왜이래? 내가 다 떨어졌는데 이거! 그 아름다운 소리에서! 아 씨! 어린이 뭐! 야 베리그 너 좋아했어! 이 자식 미치게야 이 자식아!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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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 꼰대같이? 꼰대? 꼰대? 야!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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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알겠어 아 근데 저 혼자 좋아했다니까? 아 지금 막 물고기에서 와가지고 아메리카 스타일이래 형 어 일단 그거 내려놓고 얘기하자 어 어 왜? 잘 들어요 어 뭔데요? 정훈이 버진이에요 어? 버진이라고요? 어 버진 버진 근데 형이 정훈이 첫 남자라고요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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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키스나 에브로미드 천정기념물이라고 천정기념물 잠깐 왜 이렇게 좋아? 아 지금 형 사.. 그때 하려 했단 말이야 형 뭐 그러는 거 아니야 어? 어떻게 버진이랑 원 나이스로 해 심지어 뭐? 어? 새벽에 버리고 나가? 형이 사람이야? 아니 나는 형아 나 전화 한통만 안 먹어 네 거기 경찰서죠? 여기 암마새끼가 하나 있어가지고 깜짝치지마 이제 어쩔거야 진짜 그 어린아이 가슴에 대무슬 박았어 대무슬 형 천벌받아 진짜 천벌 천벌 아 씨 미국이 언제부터 저렇게 멀었던 거야 미국이 언제부터 저렇게 멀었던 거야 미국이 언제부터 저렇게 멀었던 거야 아 이빨 아 아 내 실수 좀 한다고 우리 다행이야 야 그래서 좋지 인공 친구가 너 어쨌다고? 몰라? 조인공이 누군데? 너 이 영화 제목은 아냐? 몰라. 영화였어? 야, 너 솔직히 말해. 뭐, 뭐가? 너 그날 밤에 무슨 일 있었지? 아니, 무슨 일이 있긴. 그냥 코, 코 그거 찼다니까. 뻥치지, 맞죠? 너 그날부터 완전 고장 났다고, 고장. 지는? 너는 왜 자꾸 경시경 이름 검색하는데? 뭐? 야, 아니, 너 대체 어떻게 알았어? 내가 검색하는지? 야, 너랑 나랑 유튜브 같이 쓰고 있는데 99 기업 검색이 다 나온 거 몰라? 아이씨, 말을 하지. 거봐. 너랑 말로 무슨 일이 있지? 빨리 말해. 안되겠다. 술 좀 더 사보자. 그래서, 원나잇으로 깔끔하게 끝났으니까 나는 미국으로 산뜻하게 떠나면 된다는 이거야. 미국에 잘생긴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. 안 그래? 돌 앤 머슬. 너 그렇게 말해. 속상하잖아. 너 바람 내가 다 안 돼. 다 안다고. 에휴. 니가 알긴 뭘 알아. 키스 밖에 못해볼게. 어른들의 세계를 알아야 될까? 어? 나 좀 더 이상. 나 좀 더 이상. 나 좀 더 이상. 어린이는 쭈쭈 봐. 먹어. 쭈쭈 봐. 먹어. 안 먹어. 나 이제 쭈쭈 먹을 수 없단 말이야. 왜? 너 쭈쭈가 제일 좋아하잖아. 나 미국에서는 못 구한다고 난리 칠 때는 그러고 다이어트 하냐? 뭐가 깔려? 못 먹는다고! 뭐야? 쭈쭈버가 뭐 그렇게 설할 일이야? 너 왜 그래? 나도 이제 어린 새벌에서 쭈쭈가 못 먹는다고 어이씨이 어이씨고? 취네 췄어 스크류버 하나 가지고 영화를 찍네 무슨 잠깐만 어른이 됐다고? 야 너 그거 무슨 뜻이야? 너 쟤 의견 번호 알고? 너 설마 전화번호 아냐고! 야 알면 뭐 하게? 너 전화번호까지 하게? 전화번호 알면 올려버리게 반달산한다고 번호라고 올려버리게 전화번호 휴대폰 폭발해버려라 언제 크냐 처음이었는데 잘 보냈는데 아쉽었는데 눈 뜨고 일어나니깐 아무것도 없어 눈뜨고 일어나니깐 아무것도 없어 셀스가 이런거면 안해 야 잠깐만 기다려봐 다시락 오 아 아 정현이 형 아 정현이 형 웬일이에요? 형, 제 역이여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? 혹시 정훈이가 찾아요? 어? 어떻게 아셨어요? 그때 징반으로 오래를 덮해놨어야 했는데 네? 아니에요 전화번호 좀 줄게요 아, 경식이 형 번호는 필요 없어요? 네,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요? 네, 알겠어요 지금 카톡으로 보낼게요 네, 아, 네, 형 아, 지금 이제 попыт은 되어가야 어떻습니까 여러분, 이쁜이 알았다 여러분, 이쁜이 다음, 이쁜으로 여러분, 이쁜이 너가 지금 다음, 이쁜이 그러한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정훈이야? 정훈아 어디야? 얘기 좀.. 너 뭐야? 야 너 뭐야 너? 야 너 재혁이 형한테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했어? 아이씨 잠깐만 내 폰! 아니 너 이야기했냐고 내가 보고싶어 한다고 아이씨 너 나한테도 이야기 안했거든 야 재혁이 형 좋아한다고 나 보고싶다 자.. 너 잠깐만 재혁이 형 좋아해? 야 그거 얘기하면 어떡해 아이씨 진짜 안쪽으로 나아.. 내가.. 그가.. 너.. 너.. 나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